내가 저 tooling을 만들어 봤어요 바삭바삭 저 고기.. 아이고 다 먹어야지 뒷배라 그냥 죽어서 너무 맛있어서 또 이렇게 타면 더 맛있는데 그냥 너무 맛있어 한 번 더 먹으면 진심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마지막엔 조금은 마음을 남았고요 понялGL ISH 랍 멸콤 consisted 가진 가루нал朵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으음 아니.. 숙성 창피